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국 워커 공작 앤드류 왕자와 함께 공자학당 14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의 성과를 소개하는 사진전을 둘러봤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맞아 공자학원과 공자학당 학생들이 특별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중국 노래 감사하는 마음을 열창하고 시낭송 등으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의 교사들이 단연간 중국 문화를 알리고 인문 심리를 소통하며 우의를 증진하는 면에서 많은 열정과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영국에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을 뿐 아니라 중국어를 가르치는 영국인 교사도 적지 않은 것에 기쁜 심정을 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아 더없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언어는 한 나라를 알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열쇠이며 공자학원은 세계가 중국을 알아가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외 언어문화 교류의 창구 및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은 세계 각 국민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인문 교류를 추진하고 다채로운 세계 문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 29개의 공자학원, 126개의 공자학당이 생겨 그 수요가 유럽 국가 중에서 제일 많다며 공자학원이 영국에서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내 공자학원이 이룬 성과는 중형 인문 교류의 활발한 발전의 축소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인문 교류를 통해 중형 양국 문화의 정수가 양국 국민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미묘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자리를 같이한 교사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양국 우호적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시 주석은 공자학원이 앞으로도 상호 존중, 우호적 협상, 평등 호리의 교훈을 이어가며 문화 전파, 인문 심리 소통, 세계 문명 다양성을 위해 기여하기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왕자는 연설에서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의 발전을 지지하며 더욱 많은 영국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워 영중 양국의 파트너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과 앤드류 왕자가 함께 세계 1000번째 공자학당의 개설을 축하했습니다. 앤드류 왕자 앤드류 왕자 앤드류 왕자 앤드류 왕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